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44쪽입니다 자 해석연습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관계부사와 복합관계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석연습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듣고 하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tend, 자 동사 tend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로 뭐가 나오죠? 그렇죠? 투부정사가 나오죠? tend, 투부정사 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가 보이지 않죠? 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we tend, 우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in this age of hours 자 this가 있으니까 이중소유격이죠 우리의 이 시대에 자 어떤 시대인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whe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when은 앞에 나온 this age of hours를 선행사라고 하는 관계부사죠 when communication is so easy and rapid 자 communication은 통신수단이고 rapid는 신속한, 빠른 이런 뜻이니까 통신수단이 그렇게도 쉽고 빠른 시대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when the daily paper 자 whe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나온 when 역시 앞에 나온 this age of hours가 선행사인 관계부사가 되겠습니다 daily는 매일의 일상적인 이런 뜻이니까 the daily paper는 일간신문 이런 뜻이 되겠죠 brings the whole course of the world course는 추세, 진행 이런 뜻이니까 the whole course of the world는 세계의 전체적인 추세 이런 말이 되겠죠 when the daily paper brings the whole course of the world 일간신문이 세계의 전체적인 추세를 가져다주는 우리의 이런 시대에 자 어디로 가져다줍니까 into our secluded libraries secluded는 형용사로 격리된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격리된 서재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when communication is so easy and rapid 통신수단이 그렇게도 쉽고 빠르며 when the daily paper brings the whole course of the world into our secluded libraries 일간신문이 세계의 모든 흐름을 우리의 격리된 서재에 가져다주는 in this age of ours 우리의 이 시대에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앞에 나온 in this age of ours를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앞에 나온 두 개의 외에는 this age of ours를 선행사라는 관계부사죠 자 그렇다면 제일 앞에 나온 동사 tend는 이제 어디에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다음에 나오는 to be에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tend to be too busy to preoccupied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연결해서 계속해 보죠 we tend to be too busy to preoccupied 자 tend to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 보세요 tend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뜻이고 preoccupied는 여기서는 바빠서 정신이 없는 자 이런 의미로 앞에 나온 비지와 거의 같은 뜻인데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강조하고 있죠 we tend to be too busy to preoccupied 우리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은 정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각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요즘은 통신수단이 많이 발전해서 현대인들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활동하려는 욕구를 더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걸렸다는 말이 있죠 스피드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통신수단이 발단한 나라가 없다 그러죠 자 그럼 아래 필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se days we are likely to get too much blank These days 자 요즘에 I likely to get 자 I likely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 많은 경향이 있다 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We are likely to 우리는 뭐 많은 경향이 있다 Get too much blank 너무 많은 blank를 얻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본문에서는 통신수단이 너무 쉽고 빠르며 일간신문이 세계 모든 흐름을 우리 서재에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블랭크에는 정보 즉 informatio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관계부사 외내용법은 해석할 때 이미 열심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자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듣고 합니다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Some occasion may arise 자 occasion은 경우 때 이런 얘기고 조동사 main은 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의 의미죠 자 arise는 자동사로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Some occasion may arise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어떤 경우죠? When you will 자 when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when은 관계부사로 앞에 some occasion을 선행사로 받고 있죠 When you will be able to save a life 자 be able to 부정사는 can의 의미로 뭐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save는 구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some occasion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en 이야가 you will be 자 이런 식으로 미래형이 된 것은 when 이야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선행사인 some occa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미래형이 쓰인 것입니다 or 혹은 at least at least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적어도 이런 얘기죠 자 혹은 적어도 to give aid to 자 여기 to give는 앞의 be able to에 걸리는 것이죠 give aid to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aid가 도움, 원조 자 이런 뜻이니까 give aid to 하면 뭐 뭐에게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to give aid to 뭐 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people who have been hurt 자 hurt는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have been hurt로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people who have been hurt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when you'll be able to save a life 당신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거나 or 혹은 at least 적어도 to give aid to people who have been hurt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some occasion 어떤 경우가 may arise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when that occasion does arise 자 does arise 동그란 합체 보세요 does는 본동사 arise 뜻을 강조하는 조동사로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동사를 강조할 때 조동사 둘을 본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when that occasion does arise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때 you must know 당신은 알아야 한다 자 무엇을 the correct thing to do 자 collect는 정확한 옳은 이런 얘기니까 해야 할 정확한 일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그런 경우가 정말 실제로 일어나면 당신은 해야 할 정확한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거나 자 적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죠 자 그런 때가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닥치면 자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구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익혀두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 필링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릴 겁니다 함께 보시죠 You must know blank to help people at a time of need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You must know 당신은 알아야 한다 blank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돕는 blank를 알아야 한다 at a time of need 자 at a time of는 뭐 뭐 하는 때 이런 얘기인데요 뒤에 need가 나왔으니까 필요할 때 이런 말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당신은 필요할 때 사람들을 돕는 blank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how를 쓰면 되죠 How to help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 뭐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뭐 뭐 하는 방법 이런 얘기니까 How to help는 뭐 뭐를 돕는 방법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답을 넣어서 다시 살펴봅니다 You must know how to help people at a time of need 당신은 필요할 때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혹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must know how to help people at a time of need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합니다 자 바로 3번으로 가죠 Number 3 He was on his highway to success and approaching the height of his fame when he heard of the miserable condition of the oppressed people of Africa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was on his highway 자 highway는 고속도로 혹은 순탄한 길 다시 말해 탄탄대로를 얘기하죠 He was on his highway 그는 탄탄대로에 있었다 to success 성공으로 가는 정리하면 그는 성공으로 가는 탄탄대로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and approaching 자 타동사 approach는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죠 자 타동사니까 전시사 2를 함께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pproaching이 되었으니까 앞에 was와 연결해서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그리고 뭐뭐에 이루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height of his fame 자 height는 높이 정상 절정 자 이런 뜻이고 fame은 명성이란 뜻이니까 The height of his fame 그의 명성의 절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nd approaching the height of his fame 그의 명성의 절정에 다가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when이 나옵니다 자 when의 동그라미 여기 when은 관계부사의 개수조형법으로 and then과 같은 의미죠 자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when 그리고 그때 he heard of 자 heard of의 동그라미 he heard of는 뭐뭐에 관해 소문을 듣다 이런 뜻이죠 그는 뭐뭐에 관해 소문을 들었다 the miserable condition 자 miserable은 비참한 불쌍한 이럴 뜻이고 condition은 상태 조건 이럴 뜻이니까 the miserable condition 비참한 상태에 관해 들었다 자 누구의 비참한 상태죠 of the oppressed people of Africa 자 oppressed는 동사 oppressed 억압하다 압박하다 이런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니까 억압받는 학대받는 이럴 뜻이 되겠죠 of the oppressed people of Africa 아프리카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름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는 on his highway to success 성공을 향한 탄탄대로 있었고 and 자 또 approaching the height of his fame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when 그리고 그때 he heard of the miserable condition of the oppressed people of Africa 그는 아프리카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는 요즘 쓰는 말로 정말 잘 나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나더니 결국은 그는 아프리카로 향했다 뭐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그녀의 명성이 절정이었을 때 난 그녀를 만났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본문에서 배운 the height of one's fame을 이용해서 누구누구의 명성이 절정이다 자 이런 말을 be at the height of one's fame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명성이 절정이었을 때 자 이것을 해보면 when she was at the height of our fa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그녀를 만났다는 정말 간단하죠 I met 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 그녀의 명성이 절정이었을 때 when she was at the height of our fa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met her when she was at the height of her fame 3번에 나온 관계부사 외는 앞에 카머가 있으니까 개수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죠 자 그래서 and then의 의미로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미 해석할 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죠 자 다음 4번인데요 자 4번은 아이들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들어보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We must give children 우리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 자 뭐를 주죠 The best 최상의 것을 Our minds can offer 우리들의 마음이 줄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hildren이 간접 목적이 되고 The best가 직접 목적이 되죠 The best와 Our minds 사이에는 타동사 offer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뜻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ut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must communicate to them Communicate는 전달하다 전하다 이럴 뜻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또는 알려야 한다 자 무엇을 전하죠 Our own belief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o them은 부사고가 되고 Our own belief가 타동사 Communicate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that이 나오는데요 여기 that은 belief와 동격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Our own belief that 우리의 that 이하라는 믿음 이런 뜻이 됩니다 Whatever occupation they choose 자 whatev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hatever는 양보자로 이끄는 복합관계 형용사로 어떤 뭐뭐든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과 같은 뜻이죠 Occupation은 일, 직업 이런 뜻이고 Choose는 고르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니까 Whatever occupation they choose 그들 즉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은 Is something 어떤 것이다 자 뒤에 something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겠죠 In which they can take pride 자 관계대명사 위치는 something을 선행사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 앞에 있는 in을 뒤로 빼보죠 그래서 take pride i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ake pride i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의 긍지를 가지다 뭐뭐를 자랑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something in which they can take pride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something부터 take pride까지 밑으로 쳐보세요 something which they can take pride in 자 이런 형태에서 전치사인이 관계대명사 위치 앞으로 나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We must give children the best our minds can offer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한다 but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우리는 to them 그들에게 that 즉 whatever occupation they choose 그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간에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은 something in which they can take pride 그들이 긍지를 가질 만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our own belief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must communicate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한 바는 결국 이거죠 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하지만 자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런 직업에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자 요즘은 우리 어른들의 강요에 의해서 자 아이들이 자신도 원하지 않는 학원 수강이나 과외들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가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런 것인데 정말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정말 그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 바꿔볼게요 예 자 제가 너무 흥분해서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진정을 하고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우리는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의 자부심을 느끼다를 테이크 프라이든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자 이것을 해보면 자 직업은 본문에서 나왔던 Occupatio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Occupations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인지를 설명하는 말이 와야겠습니다 자 어떤 직업입니까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Occupations를 헌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서 That our children can take pride i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A가 뭐뭐하는 것을 돕다는 Help A 투부정사 혹은 Help A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We must help our children to choose 혹은 to choose 대신에 그냥 동사원형 choose를 써서 We must help our children choose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Occupations That our children can take pride i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런데 Our children 자 이 말이 같은 말인데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Our children 을 they로 받아서 We must help our children to choose occupations that they can take pride i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must help our children to choose occupations they can take pride in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합니다 자 다음으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듣고 하죠 잘 들었죠 그럼 같이 계속해 보겠습니다 My mother was twice married 나의 어머니는 두 번 결혼하셨다 She never spoke of her first husband 자 스피커 오브는 뭐뭐에 대해 말하다 이런 얘기니까 어머니는 결코 그녀의 첫 남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and 자 그리고 it is 자 it is의 동그라미 접세요 바로 아래 that의 동그라미 접세요 it is 때 강조 금리죠 only from other people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얼마 안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all the little dead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while little I know about him 내가 그에 대해 아는 얼마 안되는 모든 것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nd 이하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I have learned while little I know about him 내가 그에 대해 아는 얼마 안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only from other people 단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글쓴이의 어머니는 두 번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첫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글쓴이가 어머니의 첫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얼마 안되는 모든 것도 단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feeling으로 가죠 We cannot tell whether the writer is male or blank We cannot tell 자 tell을 동그라미 접세요 자 여기 tell은 타동사로 알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 whether the writer is male or blank male은 남자의 이런 뜻이니까 작가가 남자인지 blank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해 보면 우리는 작가가 남자인지 여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blank에는 male의 반대말인 female을 쓰면 되겠습니다 female은 여자의 여성의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5번의 문법 포인트도 생략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을 할 차례네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그럼 힘을 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however will any article may be written 자 however 동그라미 쳐보세요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자 이런 뜻으로 양보의 부사자를 이끌죠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습니다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however 다음에 부사 where이 나왔죠 article은 기사 논설 이런 뜻이니까 however where any article may be written 아무리 어떤 기사가 혹은 논설이 잘 쓰여진다 해도 자 여기도 however 구문이 나왔습니다 스피치는 연설 리포트는 남의 말을 전달하다 보고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아무리 어떤 연설이 잘 전해진다 하더라도 there is a charm charm은 매력이란 뜻이니까 어떤 매력이 있다 자 어디에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in the spoken word the spoken word는 구어를 말하니까 구어에는 어떤 매력이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뒤에 in the spoken word를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in the verbal expression of the living man 자 verbal은 말의 이런 뜻이고 expression은 표현이란 뜻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말로 하는 표현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in the spoken word 구어에는 즉 in the verbal expression of the living man 살아있는 사람의 말로 하는 표현에는 there is a charm 어떤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ich 자 which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hich는 윗줄에 나와있는 a charm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which 그 매력은 the beauty of style can imitate 자 style은 문체 문장 이런 뜻이고 imitate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문체의 아름다움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charm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자 어떤 매력인지 또 설명이 나와요 the arrangement of words can equal arrangement는 배열 정리 이런 뜻이니까 arrangement of words 는 단어의 배열 이런 뜻이 되겠죠 equal은 뭐뭐에 필적하다 뭐뭐에 못지않다 이런 뜻이니까 the arrangement of words can equal 단어의 어떤 배열도 필적할 수 없는 즉 당해낼 수 없는 art charm 어떤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죠 어떤 논설이 아무리 잘 쓰여지고 어떤 연설이 아무리 잘 전해지더라도 구어 즉 살아있는 사람의 말에는 어떤 문체의 아름다움도 모방할 수 없고 단어의 어떤 배열도 당해낼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죠 말도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말 즉 살아있는 말이 즉 생명이 있는 말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응용형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어는 문어가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제 나름의 매력이 있다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문어가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매력 자 여기에서 매력을 선행사로 잡고 문어가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자 이 말을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어는 the spoken word 문어는 the written wor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구어는 제 나름의 매력이 있다 자 이 말은 구어는 자기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자 먼저 구어는 가지고 있다 the spoken word has 그 다음에 구어 자신의 매력 자 이것을 해보면 자 앞에 이미 구어인 the spoken word 가 나왔으니까 대명사 이스로 받을 수 있는데 소유격이 되어야 하니까 자 이치를 써서 이치 원 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어가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자 이 부분을 영작해 보면 뭐뭐를 능가하다는 익살머머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어가 그것을 도저히 능가할 수 없다 자 이것을 해보면 the written word can never excel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어는 제 나름의 매력이 있다 the spoken word has its own charm 문어는 그것을 도저히 능가할 수 없다 the written word can never excel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charm과 이시니까 자 charm을 선행사로 잡고 두 번째 문장에 있을 타동사 익살려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서 선행사인 charm 뒤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시켜보죠 the spoken word has its own charm 위치 쓰고 the written word can never exce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 spoken word has its own charm which the written word can never excel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4쪽에 모든 해석연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0장 해석연습까지 다 끝냈으니까 성공 기본 영어 15장 중에서 벌써 3분의 1을 마침셈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는데요 자 우리 15장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